안녕하세요. 이번에 FC서울에 새로 합류하게 된 박정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은 주로 윙포워드를 많이 보고 제 강점은 드리블 돌파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부터 K리그를 자주 챙겨봤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FC서울에 합류하게 돼서 같이 기량을 나누면서 경기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C서울이라는 팀 너무 유명하고 유럽에서도 좋은 팀이라고 선수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FC서울이라는 팀에 와서 합류해서 같이 경기를 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팀에 정말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포르투갈 전지훈련 하면서 FC서울이라는 팀과 같이 경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오스마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FC서울에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 되게 많고 좋은 형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성용, 박주영 이런 형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이제 하루빨리 같이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FC서울이 내년 시즌에 리그에서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팀에 정말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러뷰 감사합니다.